코로나 어려움 중에 먼 걸음 해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자리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역하면서 저와 또 저희의 사모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, 장인 장모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고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키워주신 모교회 성도님들, 선생님들, 장모님들 또 제 친구도 와 있고요. 제가 사역했던 동상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지금 로댕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계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, 동료 사역자분들도 함께 계신 굉장히 낯선 자리입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 알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연결된 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줄 믿습니다. 영화도 천국 가면 이렇게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제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